네, 목요일의 공방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식명가 MTNW 나중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목요일이네요 벌써. 일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증시를 한번 좀 돌아보면서 나머지 이틀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속적인 흐름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요즘 시장이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런데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안정적 박수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목별 등락을 보면 지수와는 별개로 하락 종목수가 많아서 시장 대응이 보통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역시 그 내에 있어서 성장적 실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장수를 보는 눈은 딱 이겁니다. 지수는 박수권이니까 대응주에 크게 상상을 여력이 없겠죠. 결국 코스닥, 그런 성장주,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장을 보는 그런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도 있지만 종목별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시세를 주도하는 그런 종목군이 있어요. 그런 섹터가 있고요. 그게 바로 대장조라고 그러는데요. 역시 성장주에서 대장조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가 종목이면서도 시총이 2조가 넘고 대표적으로 루닛이 있습니다. 루닛 한번 찾아봅시다. 루닛은 제가 이 시간은 여러분께 추천을 못 드렸지만 이 바닥에 있어서 정말 제가 여러 차례 다 추천드렸던 총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900%, 거의 10백억에 나오고 있거든요. 저점 대비.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죠. 사우디 진출이라든가 또 미국 진출이라든가 이런 모험토리 성장주의 한 단면이고요. 또 하나 역시 2차 전지 섹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7월 증시 전망할 때 이제 4월달은 고점에서 일부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5월달 조정 다음에 6월달 7월달부터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장은 바로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시총이 25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을 보는 건 딱 이겁니다. 성장주들에서 내용이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왔을 때 추격하지 마시고 내렸을 때 매수하시는 거 대표적으로 신규 성장주가 그런 예를 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서화세에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봤는데 정말 박세권에서 까다로운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를 보기보다는 이 종목 중심에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규 상장주라던가 낙폭 성장주를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간에 얘기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세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월 22일 유망주였던 TFE 볼텐데요.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112%라는 수익을 줬는데 이 종목 지금 3차 목표주가도 넘어섰거든요. 이제 어디를 좀 봐야 되는 자리일까요? 조금 욕심을 내도 될 그런 종목이다. 다만 중기적으로 단기에는 또 일부 입제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사실 TFE 같은 경우는 바로 COK를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후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삼성전자의 60% 납품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2분기에도 역시 반도체를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은 하이닉스 그런 것도 HBM 때문에 상당히 좋죠. 또 한미반도체는 장비 쪽에서 좋죠.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 향을 가지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한번 이 차트를 보시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주식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전혀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 시장이 뭐가 오르면 그거 가서 우리가 분석하고 왜 올랐는지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조금 물론 그 이후에 상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누가 수익을 많이 낼까요? 이렇게 내용을 알고 저쯤에서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에서 황금 맥점 자율이 바로 이겁니다. 이때도 계단씩 쉐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일부 익절하느냐. 위에서 적산병이에요. 적산병이면 음선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밤사이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간에 100% 넘는 수익을 들였으니까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자리에 오면 AS에 드릴게요. 네. 굉장히 바닷건에 있을 때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어느덧 또 최고가까지 찍었죠. 어제 장중에도 2만 1,200원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은 2만 원 바로 밑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절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4차 목표주가 2만 3천 원까지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6월 8일에 얘기해 주셨던 석경 AT 확인해 볼게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67%, 68%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좀 최고가를 찍고 나서 약간 쉬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 궁금합니다. 6월 8일이면 비교적 단기가 아니죠. 맥점 자리가 바로 있는데요. 이것은 2차 전지 그런 관련 주입니다. 아까 우리 수정 앵커께서 갈룡 같은 거 자세히 설명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도 그화된 관련주라고 봐야 돼요. 에크프라가 대장으로 가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포할락돼서 가는 겁니다. 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거에 오른 것이 결국 갈룸이라든가 결국 희귀 광물 그런 모험이터로 갔는데 한번 그 자리를 보세요. 다 그게 반대의 일환 자료에서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종목도 바로 그겁니다. 석경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였습니다. 양양 패턴이었죠. 이때부터 계속 급등이 나왔죠. 단기간에 한 69% 좋은 수익이 났고 지금은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와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거든요.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셔도 양양 패턴. 그래서 이것을 눌릴 때 매수를 놓고 다음 주까지 보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 열린 자리가 대략 6만 8천원까지 제가 한번 꺾인 자리가 6만 8천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은 재관심 차원에서 AS에 드렸네요. 네. 재관심 구간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6월 20일 그쯤에 이게 8만 원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6만 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주가 6만 8천원 보면서 한 번 더 들여다보자 이렇게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 얘기 주셨던 하나기술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정말 단기간에 이 종목도 많이 올랐었죠. 수익률은 64%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9만 9천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목표주가 10만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AS 맞춰보겠고요. 이번 주 유망주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가 될 텐데 이 종목 좀 다시 볼 때가 된 건가요?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요. 동산은 잘 아시겠지만 SBS 드라마 그걸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방송 06파 3사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게 SBS 방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평균 시청률이 10%가 넘었어요.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악기 같은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저는 볼 시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시청률이 최고가 한 15% 나왔고 평균 한 1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나쁘지 않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낭만닥터 김사부 3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이 실적이 언제 되느냐 이제 하반기 상반기 됐지만 하반기 실적이 카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주목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요즘 저기 혹시 보셨어요? 손님께서는? 어떤 거죠? 범죄도시 3 당연히 나오자마자 봤죠. 보셨어요? 재밌죠?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그 테마가 뭐냐면 범죄 관련 뭐 이렇게 때려잡고 나쁜 사람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국민 사형 투표가 8월 10일 날 방영이 돼요. 거기 주연배구와 박혜진, 박성웅, 임지연 이런 분들인데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결국 범죄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추적하고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모래시계 같은 것도 다 머릿결고 북돋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시청률이 높아요. 과거의 예를 보면 범죄 3가 영화에서 히트를 했다면 저는 이거 저도 이거 봤거든요. 사실 리허설을 봤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아 이거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노멘터를 보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이슈에 뭔지 앞서 선행해서 움직인다. 이걸 한 번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서 매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딱 흔들려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2평선이 밀집되어 있어요. 이거 슈팅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한 번 주봉을 보셔도 양 음량 이번 주 양선 가량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6,6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 1차 7,000원 저는 2차까지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7,25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SBS 콘텐츠 허브 얘기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수가는 6,600원이고요. 목표주가 1차는 7,000원 2차는 7,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알맥입니다.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종목들은 2차전지에 관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실적이 좋아요. 간략히 시간상 설명 드릴게요. 오늘 또 이제 인호 시뮬레이션이 이제 상장합니다. 뭐 따따바리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이 그때 이슈가 됐던 데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점을 공략을 했습니다. 2차전지 알미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했고 다시 한 번 공략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미늄 모듈 케이스 국내 1위예요. LG 엔솔, SK온 이런 데 납품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 1,567억의 영업이익이 113억이에요. 그리고 수주장구가 1조 5천억이에요. 저는 이 회사가 한 시총이 1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이 25조거든요. 성장성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한 번 차트를 보실까요? 재미있는 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날 18만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 톤만 왔죠. 이럴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한가 맛도 보고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만 상한가 되면 음선, 다시 한 번 공략 포인트가 왔다. 가격 전략은요. 13만 9천 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 입장은 14만 6천 원, 2차는 15만 3천 원, 손절은 11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럴 때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9천 원이고요. 1차 목표 주가는 14만 6천 원, 2차는 15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또 장중 내내 무료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익 내는 두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투트랙. 하나는 단기 수익도 극대화하면서 가는 거고, 하나는 또 아까 말씀드린 룰 같은 꿈의 종목을 잡는 것도 하나의 로망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바로 가가지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기대시켜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 없으셔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기대하라고 하시니까요.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중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